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울균입니다. 네 여러분들 몇 달에 걸쳐서 전설의 삼통닭 가라르폼 녀석들을 1호치로 인터넷 대회 상품으로 배포를 했었지요? 어제를 끝으로 삼통닭 1호치 가라르폼으로 다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전설의 삼통닭이 다 1호치로 가라르폼을 모아봤습니다. 큰 화면으로 좀 볼게요. 자 저희 또 항상 하는거 있죠? 카레 꼭 먹여야겠죠? 다들 보시면 지금 색깔이 원종의 색깔을 그대로 따라가요. 원래 파이어 가라르폼은 검정색 빨간색인데 와우 불타는거 봐 날개. 아 치킨 먹고싶다. 와우 발 노랜거 봐. 아 빨간거 봐. 와 닭발 먹고싶다. 매운맛 카레. 험역. 오오오오오. 승질부리네. 고개를 획 돌리는 모습. 생각보다 재미는 없는데? 이번엔 프리저. 이거 왕관의 선원에서 잡을 때 조금 빡쳤었는데. 그죠? 도망 넘겨가지고. 이리콤. 오오오. 땅으로 내려오네. 으흠. 카레메기피다. 자 가라르 프리저 1호치의 카레먹방. 오오오. 눈이 좀 더 찢어졌는데? 내가 잘못 봤나? 눈이 좀 더 찢어진 듯한 기분이었어. 자 다음은 썬더. 두리번 두리번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썬더. 이리콤. 열받냐? 열받냐? 오! 오 순간 날... 아 부리로 안쪽으로 발로 때리네. 미쳤따리. 매운맛 카레. 오 입 큰거 봐. 험. 오. 오? 좋아갖고 더 먹는... 먹백 아니야 이거? 이 자식이 먹백을 해. 유튜브에서. 화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이제는 함께 전용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전용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튜브 끼얼뀐과 트위치 끼얼뀐. 가슴이 웅장해진다. 트위치 끼얼뀐이 가져온 원종 파이어. 얘는 순하게 생겼어. 얘는 순칙하게 생겼어. 좋아요.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죠? 타오르는 불꽃이 아마 전용기술일거에요. 오! 오! 뭐야 개멋있잖아? 다음은 프리저. 짜잔. 이로치 가라르 프리저. 진짜 색깔 비슷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얼어붙는 시선. 짱! 이거 째려보기 초상위 호환 아니야? 한번 더 보자. 짜링! 숙제 안 하는 너희들을 보는 부모님의 눈빛. 자 다음은 짠다. 자 전용기. 천둥차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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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서 이 3마리를 다 모아봤는데 여러분도 다 모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회가 이제 잘 없을 거기 때문에 꼭 다들 챙기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파이어가 마지막이었죠? 파이어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상한 소포로 받으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날 바라보는 애가 아무도 없어 유발